계속해서 USK 방송의 Inside USA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미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이제 500명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미국의 심장부인 수도 와신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공포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확산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수도 와신턴 DC와 인근 지역에서 3명의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와신턴 DC 감염자가 교회 목사로 알려져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와신턴 DC와 맞닿은 버지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는 해병대원으로 미 군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 우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확진자들은 중국 등 해외여행을 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와신턴 DC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 사는 메일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트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주는 확진자 수가 100여 명을 넘어서 105명. 이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는데요. 심지어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강제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의처럼 서부지역에 이어 중부지역, 이젠 동부지역까지 급속히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이번엔 서부지역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서부지역 대부분의 확진자 수가 쏟아진 캘리포니아주와 와신턴주에서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주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부 명문대, 스탠포드대학과 와신턴대학 등이 오늘부터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과 시험 등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의 휴교들도 잇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각 학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예방 새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교내 의심질환 교사나 학생들이 있는지 철저히 관리할 것과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학생들, 교사들은 아예 14일 동안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아닌 감기만 걸려도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수시로 교내 공공시설물을 소독할 것, 그리고 기침과 제치기를 할 때 에티켓 교육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주, 특히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시애틀 지역 도시들은 이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역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캘리포니아주 확진자 115명을 넘어섰고, 워싱턴주 확진자 수 110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만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그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도, 워싱턴주도 이제 모든 주민들에게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관련 모든 비용을 주정부가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무보험자들은 각 지역 카운티 보건당국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내 감염자 사태를 총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미국 내 감염자 숫자가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564명의 감염자 배출 지역, 3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22명이 나왔습니다. 18명이 숨진 와싱턴주 외에도 플로리다주에서 2명, 캘리포니아주에서 1명 등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비상사태만 선포한 주정부도 와싱턴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메일랜드, 켄터키, 뉴욕, 유타, 오레건주 등 9개 주에 달합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대처가 이제 억제 단계에서 완화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금 제2의 크루즈 선내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객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크루즈선에서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11일에서 21일 샌프란시스코항을 떠나 메시코를 다녀온 뒤 지난달 21일 다시 하와이로 향하다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온 크루즈선.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린 사람 중 71살 남성이 코로나19로 숨지면서 700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일본 해상 억류 크루즈선에 이어 제2의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크루즈선에는 54개 나라 국적 승객 2422명, 승무원 1111명 등 모두 3533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이 중 승객 62명은 사망한 남성과 함께 메시코에 다녀왔던 사람들인데요. 지금까지는 크루즈선 내에서 승객 2명, 승무원 19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한국인도 4명이 탑승해 있지만 아직은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크루즈선 어떻게 해야 될지 당국은 노심초사 끝에 일단 일본처럼 선내 격리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객들을 오늘 오클랜드항에 정박시킨 뒤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을 우선시 육상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또한 선상 내 바이러스가 퍼져 감염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승객들 또한 육상시설로 거취를 옮겨 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격리 장소는 모두 4개의 군사시설에 분산해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70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던 크루즈, 미국에서도 우려가 커지자 이제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크루즈선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크루즈선에선 환경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여행객들은 크루즈선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의 크루즈 여행, 이미 코로나19의 확산 공포에 수많은 나라들이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항구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승객의 하산을 막는 엄격한 검사 절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루즈 여행뿐만 아니라 가급적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도 자제할 것 등이 함께 권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루즈 집단 확진 우려가 더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망한 남성과 함께 하산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7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하산한 승객들을 추적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이미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여서 그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처럼 미국 내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를 대처할 트럼프 행정부. 실기와 실수가 이어지고 있고,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처럼 심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확산 초기부터 실기를 했고, 수많은 실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16명의 전현직 행정부 당국자들과 주정부 보건당국자, 외부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문제로는 역시나 미국 전역과 해외 36개 나라에 보냈던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당국, 기자들로부터 왜 한국만큼 검사를 못하느냐, 이러자 초반 기술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실기로는 진단 대상을 호흡기계 증상이 있거나, 최근 중국에 다녀온 경우, 그리고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을 한 경우 등 지나치게 국한한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유관부처 간의 내분도 표면와됐는데요. 바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보건복지부사나 질병예방대응본부, ASPR 간의 불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와싱턴포스트진을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코로나19을 책임지고 있는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라며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 컨트롤 타워 부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와 심지어 그의 동생인 CNN뉴스 앵커 크리스토퍼 쿠오모 형제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과 관련해 치사율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국이 비록 감염자가 신천지로 인해 급격히 확산됐지만 정부의 빠른 대응과 검진으로 치사율은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긴 했어도 중국 역시 치사율이 3.8% 그런데 미국은 불과 며칠 사이 치사율이 4.2%로 가장 높습니다. 치사율만 보아도 미국 내 확진 사태의 심각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은 이제 103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으로 중국에서 강제 격리 시설로 쓰이던 호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푸젠성 취안저우시에 있는 7층짜리 호텔 건물이 붕괴돼 42명이 구조됐지만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20여 명은 생사까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인 격리자는 없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전해드리고 돌아와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수도 이어집니다. 전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멘